전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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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일타클래스에서 용접 강의를 맡고 있는 박정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진법과 후태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요.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할건지 이렇게 할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용접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진법과 후진법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진법과 후진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후태법은 후태법이라고도 하고 후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에 보니까, 다른 책에도 보니까 후태법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 후진법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문제에도 후태법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 후진법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심선이에요. 심선, 심선, 심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피복제라 한다 그랬죠? 피복제 피복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용접 한번 해볼까요? 얘는 모제라고 그랬죠? 모제, 모제예요. 모제 모제부터 용접봉 끝까지의 거리를 아크길이라 한다 그랬죠? 아크길이 여기서까지가 아크길이에요. 아크길이 자, 용접 한번 해볼까요? 심선이 녹아서 샘물방울이 되죠? 얘를 뭐라 한다고 그랬죠? 용적 용적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용적이 녹아서 여기 뭐가 생겨요? 용용풀 용용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용착 용적이 모제, 착하고 달라붙으면 용착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용착대 금속이 몰려있는 것을 용착금속 용착금속이라고 하고요. 용착금속 위에 슬러그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자, 전진법부터 알아볼까요? 전진법 전진법이라는 것은 아크 방향이 어때요? 아크 방향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전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선이 있고요. 피복제가 있어요. 얘가 모제예요. 모제예요. 자, 아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크 방향이 어때요? 아크 방향은 앞쪽을 향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굴더가 아크 방향이 앞쪽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운봉을 앞으로 운봉하는 거예요. 지금 운봉이란 말이 나왔죠? 운봉은 뭐예요? 운봉. 운봉이라는 것은 운봉이라는 것은 홀더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앞으로 할 수도 있고요. 흔들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홀더를 조작하는 것을 운봉이라고 합니다. 운봉을 하는데요. 아크 방향과 같이 앞으로 나가면서 운봉하는 것을 우리가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전진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크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홀더를 운봉하는 것을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착금속이 어느 쪽에 생기겠어요? 용착금속이 뒤로 이렇게 뒤에 생기겠죠? 뒤에 용착 용착금속이 뒤로 생기고요. 슬랙도 이렇게 생기겠죠? 네. 이게 전진법이에요. 자 그러면 열이 어디 가해져 있을까요? 열이 여기 가해져 있잖아요. 열이 여기 가해져 있죠? 뒤에 있는 용착금속은 어떨까요? 벌겁게 달아올라 있겠죠? 그런데 용접 방향이 어때요? 앞쪽으로 하니까 이쪽에 있는 모재는 어떨까요? 이쪽에 있는 모재는 열이 닿아있지 않은 상태죠. 그냥 빨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새로운 곳을 용접해야 되니까 어떨까요? 전류를 세게 해야겠죠? 전류가 뭐예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그렇죠? 전류를 세게 해야 돼요. 전류를 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용접입렬 H는 V분의 62I입니다. 용접입렬은 뭐예요? 용접할 때 모재에 들어간 열이잖아요. 용접입렬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모재가 막 쉬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앞에 있는 온도가 낮은 온도가 낮은 모재를 녹이기 위해서 전류값을 올려야 돼요. 전류값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용접입렬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제품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쉬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가스가 나오고요. 슬랙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슬랙이 하는 일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용접금속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때요? 모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결함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결함이 생길 경우도 많아요. 또 용입 한번 볼까요? 용입 용입은 어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녹고 있는데 앞에는 어떨까요? 앞에는 안 녹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용입도 대개 조금밖에 안 녹아요. 용입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면 전진법에 전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전진법 1번 용접시 홀더를 조작하는 것을 운봉이랍니다. 설명한 거죠. 두 번째 운봉시 아크의 방향과 토치의 진행방향이 같은 것을 전진법이랍니다. 설명한 거죠. 아크 방향 이쪽 토치 방향도 운봉 방향도 앞쪽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전진법이라고 해요. 3번 전진법은 용용되지 않은 용용지 앞에 모재를 여기 앞에 모재를 새로 용용시키며 용접하기 때문에 변형도 많이 생기고 전류소도 세게 써야 되고 또 결함도 여기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전진법은 열효율이 좋지 않고 변형이 심하다. 왜 열효율이 좋지 않을까요? 열효율이 지금 어디 있어요? 벌걱게 달아오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뒤쪽이잖아요. 근데 새로 용접하는 곳은 어때요? 앞쪽이니까 세로도 열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또 전류를 녹기 하다 보니까 용접입렬이 늘어나고요. 용접입렬이 늘어나니까 변형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전진법은 용입이 얕습니다. 왜 용입이 아파요? 앞에 모재는 녹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녹일 수 없어요. 또 녹을만하면 어때요? 녹을만하면 운봉을 앞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 또 앞을 조금 녹이고 조금 녹이고 조금 녹이니까 용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용입이 얇으니까 어디에 좋을까요? 박판용접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전진법은 박판용접에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태법 후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태법은 후진법이라고도 해요. 후태법이 맞냐? 후진법이 맞냐?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후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재가 있어요. 이렇게 모재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심선이 있고요. 피복제가 이렇게 있죠. 피복제가 있어요. 그럼 아크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들죠? 아크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막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 샘물방울이 모재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용적이행 용적이행의 세 가지 방법이 뭐 있죠? 기억나시죠? 단락형 글로블루형 글로블루형하고 입상이행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스프레이영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자 용적이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크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아크 방향은 이쪽인데 운봉 봉을 움직이는 건 뒤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크 방향과 운봉이 반대로 되는 것을 후진법 또는 후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착금속은 어디에 생길까요? 이렇게 뒤로 가고 있으니까 용착금속은 막 이렇게 앞에 쌓여 있겠죠? 이렇게 앞에 쌓여 있겠죠? 슬랙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막 이렇게 가스도 막 나오겠죠? 자 여기 용용풀도 발생하죠? 용용풀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후퇴법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그럼 열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막 벌겁게 달아온 부분은 어디예요? 이쪽 부분이 전부 다 벌겁게 달아올라 있겠죠? 달아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을 가해도 잘 녹아요. 조금만 열을 열을 줘도 잘 녹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값을 줄여도 잘 녹는 거죠. 전류값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H는 용접입렬 용접할 때 들어가는 입렬 H 용접입렬은 V분의 62I 62I 이라고 그랬죠? 이 I값을 줄여요. 전류값을 줄이면 용접입렬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용접할 때 용접입렬이 줄어들면 변형이 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형도 거의 안 생깁니다. 또 슬러그가 어디 있어요? 슬러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가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용접을 하면 여기에 결함이 생길까요? 결함이 잘 안 생겨요. 결함이라는 것은 보통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산화와 질화되는 것을 결함이라고 해요. 산화는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고요. 용착금속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것. 질화라는 것은 용착금속이 질소와 반응해서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을 산화 또는 질화라고 하는데요. 결국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결함이 안 생기게 하는 건데요. 가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슬러가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 결함이 거의 생기질 않습니다. 또 여기를 용접을 하는데요. 여기 계속 열이 쌓여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니까 용입이 어떻게 될까요? 용입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후태법 운봉시 운봉이 뭐예요? 운봉 용접 홀더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운봉이라고 한다고 했죠? 운봉할 때 토치의 방향과 토치의 진행 방향이 아크 방향과 반대로 되는 것 이것을 후태법 또는 후진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후태법은 용용지에 계속 열을 가하면서 운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아요. 열 효율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기 열이 많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열을 가해도 잘 녹으니까 열 효율이 좋은 거죠. 변형도 적습니다. 변형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아잇값을 줄이니까 용접입렬이 줄어들고 용접입렬이 줄면 당연히 덜 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잔류 용력이 적게 발생해요. 아무래도 용접입렬이 많이 들어가면 응력이 많이 생기고 막 실려는 성질이 많이 생기고요. 또 용접입렬이 적게 들어가면 실려는 성질이 덜하기 때문에 잔류 응력도 덜 생깁니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실제로 해보시면 전진법보다 후진법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 빠를까요? 잘 녹으니까요. 잘 녹으니까요. 네 번째 후태법은 용입이 깊기 때문에 후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후판 용접이 뭐라고 했죠? 두꺼운 거 두꺼운 건 후판 얇은 거는 박판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복 아크 용접에서 용접 진행 방향과 아크 방향이 반대가 되는 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아크가 나오고 있어요. 모재인데요. 이게 모재죠. 아크 방향과 또 용착 방향이 진행 방향과 진행 방향 얘가 진행 어디로 가요? 뒤로 가고 용접 진행 방향은 뒤로 가고 아크 방향은 용착되는 방향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 반대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후진법 또는 후태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14번 가스 용접에서 전진법에 비교한 이 가스 용접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전진법과 후진법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스 용접에서 전진법에 비교한 후진법의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이거 굉장히 말이 복잡하죠. 대체 뭘 고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앞에만 보면 안 돼요. 전진법에 비교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후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복잡하죠? 대부분 문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는 꼭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1번 열효율이 좋다. 후진법 열효율이 좋죠. 변형은 좋다. 후진법 변형이 적죠. 세 번째 용접 속도가 빠르고 변형은 좋다. 맞습니다. 후진법은 변형도 적고 속도도 빨라요. 4번 거의 비슷하지만 용착금 성질이 기계적 성질이 나쁘다. 이런 거 없죠. 오히려 후진법이 기계적 성질이 좋습니다. 왜 기계적 성질이 좋아요? 용접 입렬이 덜 들어가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 해볼 것은 홈 가공입니다. 홈 가공 홈 가공에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 두 개의 이런 모제가 있어요. 모제가 있어요. 얘를 막 용접을 하면 이게 끝까지 다 녹을까요? 녹을 수도 있죠. 만약에 녹았다면 용락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안 녹고 위에만 살짝 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힘을 이렇게 주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네모난 철판을 여기만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갈아내요. 그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철판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네모난 상태로 쓰지 않고 옆에 철판 맨 끝 털리를 이 끝 털리를요. 이 끝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깎아내서 용접하기 편하게 만든 것 모두가 용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홈 가공이랍니다. 그러니까 홈 가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착이 용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홈 가공을 해봐야 되는데요. 홈 가공을 하는데 홈 가공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네. 뭐 알아야 말을 시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네모난 철판인데 얘를 이만큼 오려버린 거예요. 오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홈 가공은 그럼 누가 할까요? 홈 가공은 누가예요? 여러분들이 용접을 자격증을 다 취득하시고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잘 모를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뭘로 할까요? 이렇게 네모난 철판이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철판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지금 오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뭘로 할까요? 그라인더라고 하죠? 그라인더. 4인치 조그만한 손으로 드는 것도 있고요. 7인치라고 해서 이렇게 위잉 갈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거를 면치라고도 하거든요. 면치 이렇게 갈아내는 것을 면치한다.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면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면치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주 주는 경우도 있죠. 외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홈 가공을 해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홈 가공할 때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갈아내면요. 이거 이렇게 네모난 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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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냈잖아요. 이 면 깎아낸 이 면을 뭐라 하냐면 개선면 이렇게 불러요. 이 면을 개선면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개선면이라 해요. 개선면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죠. 현장에 가시면 이거 그냥 깎아내면 그거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개선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개선면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 개선면이 되겠죠? 두 개를 양쪽으로 붙였으니까 이쪽이 다 개선면이 되겠죠? 개선면이라 해요. 자 두 번째 루트면은 뭘까요? 자 철판을 이렇게 뼛조각에 갈았어요. 뼛조각에 갈았는데 이렇게 뼛조각에 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용락되기가 쉬워요. 용락이 뭐예요? 우리끼리 이제는 용어 다 배웠죠? 용접을 하면 여기가 구멍이 뽕 나면서 막 쏟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너무 뼛조각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접사마다 다 틀려요. 좋아하는 이 부분이 틀려요. 이렇게 뼛조각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 갈아내서 이런 식으로 좀 갈아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갈아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뼛조각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뼛조각했어요. 뼛조각했는데 이거를 그라인드로 이만큼 갈아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갈아낸 이 부분 이 부분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뼛조각했는데 이 끝을 이만큼 갈아내 버린 거예요. 이 갈아낸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부르냐 루트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루트면 루트면 루트면이에요. 이래서 갈아내 버린다. 이 갈아내는 데요. 여러분들이 용접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용접하는 것보다 이런 일을 더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반장님이 루트면 루트면 2mm로 가공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말로 할 수도 있고요. 김군 김씨 이렇게 말하면서요. 김군 좋네요. 김구나 루트면 2mm로 가공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뾰족한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2mm가 되게 그라인더로 싹 문대주라는 거죠. 문대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거죠. 가공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면은 뭐가 될까요? 여기와 이 부분 이 부분이 루트면이 되겠죠. 루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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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의 간격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의 간격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 간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루트 간격은 보통 루트 간격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좋아하는 루트 간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용접사마다 다 달라요. 우리 용접사들이 얼굴이 전부 다 다른 것처럼 좋아하는 루트 간격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분을 재관사 또는 배관사라 불러요. 그래서 재관사나 배관사한테 루트 간격을 몇 밀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실제로 해줍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다시 가공하면 돼요. 용접사가 다시 가공하면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용접을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은 용접사가 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놓고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용접이 시작되고 용접이 끝났을 때 모든 책임은 용접사가 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루트 간격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넣는 용과재가 있잖아요. 용과재 용접할 때요. 이거 용접봉이라고 하죠? 이거를 용과재라고 해요. 용과재라고 해요. 뒤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라 부른다고 했죠? 심선 보통 용과재의 지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루트 간격은 용과재의 지름으로 보통 기준을 잡습니다. 만약에 용과재가 지름이 4mm이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4mm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의 거리를 루트 간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이렇게 네모난 거를 네모난 거를 갈아 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죠? 개선면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 원래 모재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모재부터 직각 방향으로 원래 모재부터 개선면까지의 이 각도 이 각도를 뭐라 부르느냐? 개선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보통 30에서 35도 사이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용접하시기 전에 다 써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선각은 30에서 35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기시험 보실 때 그 용지에 써 있어요. 개선각을 얼마로 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도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개선면에서 원래 있던 모재까지의 거리를 개선각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홈각도를 알아볼 텐데 홈각도는 뭐냐면 이쪽 개선각부터 이쪽 개선각까지의 이 거리 이 각도 이거를 홈각도라 그래요. 그러면 홈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개선각의 두 배가 되겠죠? 네, 개선각의 곱하기 2를 하면 홈각도가 되겠죠? 네, 홈각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0에서 70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용접을 할 때요. 이렇게 V자로 돼 있잖아요. V자 V자로 돼 있죠? 이거를 V홈이라 합니다. 그냥 V홈이라 해요. V홈이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V홈이죠. V홈인데 실제로 용접을 하시면 이 용접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용접을 하면 이게 이만해요. 잘 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용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파면 어떨까요? 동그랗게 파면 동그랗게 파면 더 잘 보이잖아요.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요. 홈가공을 하시는데 홈가공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파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 어떤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긴 어때요? 어디선가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 곡선에 대한 이 곡선에 대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루트반지름이라 합니다. 루트반지름 루트반지름이라고 해요. 용어가 조금 복잡하죠? 루트도 머리가 아프 죽겠는데 루트반지름 하니까 이거 수학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루트반지름이라 합니다. 그럼 루트반지름이 이렇게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루트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럼 루트반지름이 커지면 어때요? 용접이 더 잘 됩니다. 그래요. 읽어볼까요? 루트반지름 모자의 완전한 용융을 위하여 모자의 양꽃을 공구를 이용하여 이렇게 더 파내는 거예요. 동그랗게 자 루트반지름이 클수록 완전한 용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겠죠? 아무리 잘 보이기도 하고요. 더 많이 녹잖아요. 녹는 곳이 더 많아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브이홈으로 용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녹잖아요. 더 많이 녹으니까 더 완전한 용융을 얻어낼 수 있겠죠? 디귿번 용접사가 홍강을 가장 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실제로 용접을 하면 이렇게 브이홈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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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루트면 루트면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루트면이 뾰족한 게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루트면이 두툼하게 한 3mm씩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달라 했어요. 해달라 했는데 배관사나 재관사가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용접 안 하면 되나요? 보통 여기 쌈이 많이 납니다. 여기서 쌈이 많이 나요. 재관사 배관사 인데 이거 하시는 분을 재관 또는 배관사라 해요. 재관사 나 이거 루트면 여기 뼛조각 해달라고 했는데 루트면 뼛조각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이렇게 되나요? 막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싸우려면 직접 갈아내면 되죠. 용접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갈아내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잘 해줬어요. 루트면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 부른다 그랬죠? 루트 간격 루트 간격은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널찍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용접봉 심선의 지름이 기진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2.4파이짜리 용가재를 쓴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간격이 2.4mm 정도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2.4mm가 좋은데 배관사가 또는 재관사가 이걸 딱 붙여놨어요.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붙여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싸워요 가서? 그럼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는 쌈딱인가 봐. 맨날 쌈만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용접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쌈만 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돼요? 쟤 갈아내면 되죠. 여기 그라인더를 이렇게 갈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용접사가 집니다. 용접을 할 때 끝날 때 모든 책임은 용접사가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갈면 되잖아요. 그렇죠? 갈면 되죠. 갈아내면 돼요. 그래서 용접사가 홍과공을 그 팀에서 가장 잘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용접을 가르키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 용접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접을 실제로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우리끼리 말이지만 발라발라라는 게 있어요. 막 쳐바른다고 해서 발라발라라고 하죠? 보통 RT 안 찍고 그냥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용접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발라발라라고 하시죠? 우리끼리는 용접사끼리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RT 찍고 그러면 RT 용접사라 하죠? 저는 이렇게 RT 찍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용접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용접사입니다. 과거에 용접사였고 현재는 아닙니다. 어쨌든 용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요. 처음에 가면 뭐 하게 돼요? 주로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팀에 가면은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치는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 뭘로 해요? 뭘로 해요? 그라인더로 한다고 했잖아요. 윙 이렇게 4인치 핸드 그라인더나 7인치 그라인더로 윙 이렇게 갈아내거든요. 갈아내면 한 1시간 만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막 발발발 떨려요. 이렇게 이렇게 막 떨려요. 점심에 그라인더를 오전에 계속 그라인더 사상작업이라고 하죠? 그라인더로 막 하면은 점심 먹을 때도 막 이렇게 먹게 돼요. 이렇게 먹게 돼요. 점심 먹고 나면 집에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용접사가 그 팀에서 사상도 제일 잘해야 됩니다. 사상 시켰다고 해서 어 나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지? 나는 용접사니까 용접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사상공보다 또는 다른 재관사나 배관사보다 용접사가 더 홍과공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때려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시켰다고 해서 어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것도 잘해야지 내가 앞으로 용접사가 돼서 맘에 안 들면 고쳐야지 이렇게 하시려면 용접사가 가장 사상을 잘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배워볼 것은 아크솔림입니다. 아크솔림 자 아크솔림이 뭐냐 용접을 해요. 지금 홍과공을 배운 이유는 아크솔림을 설명하려고 해요. 두 개가 한 세트죠. 자 용접을 해요. 그럼 피부 아크 용접봉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요. 용접을 용접을 할 거예요. 용접을 하는데요. 이렇게 용접봉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용접하는 거 어디부터 해야 돼요? 이 밑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용접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맨 밑에 이렇게 여기를 용접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 우리가 현장에서는 백낸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백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요. 이면비드라고 합니다. 이면비드 작업을 한다. 이면비드라는 것은 뒤에 앞을 용접했는데요. 앞을 용접했는데 뒤에가 이렇게 용접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뒤에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접해요? 대단하죠? 앞을 용접했는데 뒤에가 용접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밖을 용접하면 안에가 용접이 돼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야지 용접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작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밖을 용접했는데 안에가 안쪽으로 용접이 돼 있는 것을 이면비드 또는 백낸다고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면비드라고 하세요. 근데 현장 가면 다 백이라고 그래요. 뭐 어쨌든 백이라 백이라 하지만 이면비드가 많습니다. 이면비드 하고요. 그 다음 이 안을 채우는 용접을 하는 것을 체온비드라고 합니다. 체온비드 체온비드 체온비드라고 해요. 현장 가면 뭐라고 해요? 니꾸라고 하죠. 니꾸 니꾸가 뭐예요? 니꾸 니꾸 일본 말이잖아요. 일본 말 일본 말로 살이에요. 살 살 살 채운다. 이런 말이에요. 니꾸라는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용접이라는 기술이 일본을 통해 넘어왔겠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용접이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니꾸라는 건 조금 좀 그래요. 니꾸라는 말보다는 체온비드라는 말 쓰세요. 현장 가면 니꾸 니꾸 많이 그러시는데 체온비드라는 말을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용접하는 것을 표면비드 표면비드라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보통 파이널이라고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접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해온 가공을 했어요. 부해온 가공을 여러분이 멋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가 그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여기 이면비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앞을 용접했는데 뒤에가 나오는 거 대단하죠.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용접을 제일 잘합니다. 전 세계 조선업 1등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용접을 가장 잘합니다. 저도 용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용접사죠. 그런데 제가 본바로에 의하면 현장에서 많은 외국인도 만나봤는데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한국 사람은 왜 용접을 제일 잘할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해요. 젓가락질을 하잖아요. 다른 민족과가 다르게 한국 사람은 젓가락질을 할 때 잘 못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냅둬요. 안 냅두잖아요. 그렇죠. 뭐라 하잖아요. 야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애들이 잘 못하면 이렇게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젓가락질을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젓가락질을 잘하게 유도해요. 한민족은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손끝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잘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뽕이라고 뭐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용접을 가장 잘합니다.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필리핀 제가 다 봤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해요. 앞을 용접했는데 뒤에가 이면비드가 예쁘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는 유전자가 몸속에 들어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용접사가 꼭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앞을 용접하면 뒤에가 나오는 이면비드를 할 건데요. 아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요. 아크가 옆으로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막 쌓일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용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크솔림이라고 합니다. 아크가 실제로 쏠려요. 그러면 아크솔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아크솔림이 안 생기게 할 거냐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아크솔림, 아크블로우, 자기블림을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아크솔림이라는 것은 아크솔림, 자기블로우, 아크블로우, 자기블림이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적인 힘이 존재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아크가 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아크솔림이라고 해요. 3번 아크솔림은 직류용접기에서만 생겨요. 교류용접기에서는 아크솔림이 안 생깁니다. 신기하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직류용접기에서만 생겨요. 네 번째 아크솔림이 생기면 원하는 부위를 용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 여기 용접하고 싶은데 자꾸 옆으로 막 새는 거예요. 환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아크솔림을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크솔림 방지 대체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을 운봉한다.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요. 용접을 하는데 자꾸 아크가 이렇게 쏠려요. 실제로 막 쏠리면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틀어보라는 거예요. 아크가 쏠리는 쪽 반대쪽으로 봉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휘니까.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아크솔림 방지 대체 첫 번째는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운봉한다. 운봉한다는 건 뭐예요? 봉을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운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크 길이를 짧게 하면 돼요. 이렇게 휘잖아요. 휘니까 아크 길이를 짧게 봉을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휘고 말 것도 없잖아요. 휘고 말 공간이 안 생기겠죠?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아크 길이를 짧게 합니다. 어찌 보면 아크 길이를 짧게 하는 게 용접을 잘하는 지름길이겠죠? 현장에 실제로 용접할 때 아크 길이를 짧게 하셔야 됩니다. 아크가 좀 길면 길수록 용접의 초보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세 번째는 접지를 두 개 이상 하면 아크가 안 휘어요. 이렇게 모제에다가 접지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모제에다가 이렇게 접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을 접지한다고 그러거든요. 접지를 한 개만 하지 말고요. 두 개 해요. 두 개 이상 하면 시상하게 안 셉니다. 안 휘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접지를 용접부에서 멀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멀리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시면 용접기가 이렇게 막 있어요. 용접기가 있으면 여기서 접지를 해서 레일을 이렇게 깔아요. 레일을 깔아서 여기다가 접지를 해요. 실제 용접은 어디서 할까요? 레일 위에다 제품을 올려놓고요. 홀더를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접지가 굉장히 멀어지겠죠? 기계에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접지는 여기 돼 있고 용접은 한참 먼 곳에서 하니까 그래서 접지를 용접부에서 멀리한다. 이렇게 하면 아크가 덜 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아니, 몇 번째네요. 미은 번 교류용접기를 사용하시면 안 휩니다. 교류용접기는 아크 쏠림이 안 생겨요. 그러면 교류용접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후진법을 사용하시면 좀 덜 휩니다. 확실히 덜 휩니다. 그 다음 엔드탭을 사용한다. 엔드탭이 뭔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철판하고 이런 철판이 있어요. 두 철판을 용접하는데 여기다 가접을 하고 여기다 가접을 가접이란 건 임시로 붙여놓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임시로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접, 이걸 가접이라고 하거든요. 가접을 하는데요. 가접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용접을 쭉 해나갈 거예요. 이렇게 쭉 해나갈 건데요. 용접을 해보시면 아크 쏠림이 대부분 처음하고 끝에서 많이 생겨요. 희한하게. 처음에서 끝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아크를 일으켜서 처음에 많이 휘고요. 가다 보면 아크가 안정되면 좀 덜 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아크를 일으켜서 용접할 때 많이 휘니까 그 부분이 고치면 좋잖아요. 그래서 모제와 똑같은 재질로 이렇게 생긴 물건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걸 붙여요. 모제에다 붙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크를 일으켜서 쭉 용접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크가 휘고 난리가 나겠죠. 막 버버벅 뛰고 난리가 나도 이만큼 오면은 이만큼 진행하다 보면 아크가 안정됩니다. 아크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용접을 쭉 용접하면 아크가 덜 술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잘라내버리는 거죠. 잘라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좋은 것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을 엔드탭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것을 엔드탭이라고 합니다. 엔드탭을 사용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아크가 안정이 안 됐을 때 막 쓸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 본격적 용접이 됐을 때는 멀쩡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리면은 좋은 부분만 남겠죠. 그럼 결함이 안 생기잖아요. 이쪽에 결함이 생겼다라도 없애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엔드탭을 사용하시면 아크가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크 쏠림의 방지 대체로 틀린 것.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전진법보다는 후진법을 사용하면 아크가 아닙니다. 맞네요. 그렇죠? 접지부와 용접부를 멀리한다. 그러면 아크가 아닌다고 그랬죠. 세 번째 엔드탭을 사용한다. 엔드탭 사용하시면 아크가 아닙니다. 교류용접기보다는 직용용접기를 사용한다. 이게 틀린 거죠. 교류용접기는 아크가 아니에요. 교류용접기는 아크가 아니고요. 아크 쏠림 현상은 직류용접기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직류용접기 안 쓰고 교류용접기 쓰면 아크가 아니겠죠. 16번. 피부와 아크 용접 시 아크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아크를 짧게 사용하면 휘고 말 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엔드탭을 사용한다. 엔드탭을 사용하면 아크를 일으켰을 때, 끝날 때 많이 휘니까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엔드탭을 사용한다고 맞게 되겠습니다. 접지를 두 개 이상 하면 희한하게 안 쏠립니다. 아크가 안 쏠려요. 네 번째, 아크봉을 용접봉을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아크가 쏠리는 방향으로 그러네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